아이스에이지의 여섯 번째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개봉합니다. 포썸 형제 크래시오 에디, 그들만의 장소를 찾기 위해 여정을 출발하지만 곧 잃어버린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. 결국 족제비 벅와일드에 의해 구조되고, 함께 잃어버린 세계를 공룡의 지배로부터 구하는 인물을 떠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, 아이스에이지 벅와일드의 모험, 5편이 나온 지 6년 만에 나오는 여섯 번째 스토리로 이번 주 금요일 오는 28일 개봉됩니다.